네 오늘은 그 군무원 채용시험 좀 먼저 해설을 좀 먼저 하고 들어갑시다 뭐 여러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가셨어요 지금 네 2024 군무원 채용시험 구급행정화 해설강 시작할게요 해봅시다 아 이거 다 아실 것 같아요 다음 중 공유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거 해볼게요 1번 국공립도서관 이거 뭐였죠? 여긴 사바스 얘기인데 사바스 얘기인데 제가 지금 해설에는 표현을 안 해놨는데 이 도서관은 뭐죠? 도서관은? 이거 설이 나올 텐데 바로 이게 바로 자연독점제화예요 요금제 유료제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국립공원은 뭐죠? 아 요거는 이제 맞죠? 이거는 공유제 맞죠? 국립공원은 공유제 우리 수업생활 엄청 많이 얘기했던 결론하는 자문들이고요 그 다음 이제 국방치안 나와요? 에이 이건 쉽네요 국방과 국방과 뭐가 보이죠? 치안 같은 경우에는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건 공공제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틀렸고요 요거 틀렸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틀린 건 뭐라고요? 1번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제는 경합성이 있습니까? 맞죠? 대신 3번 비배제성이 있겠고요 네 번째 과잉소비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공유의 비극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답은 곧바로 몇 번? 1번입니다 편안한 주제였죠? 모두 맞춰진 문제입니다 두 번째 아 기계구조 이거 아시잖아요 기계구조와 무슨 구조를 얘기해야 되겠죠? 유기구조의 특징만 알려주시면 게임 끝이죠 해봅시다 틀린 건 대규모 조직에서 높은 공식화 표준화를 추구한다 100번 맞지 않습니까? 공유성이 강하고요 또 직권성이 강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배법 모용과 상당히 유사한 고존적 관료조의 구조이고 3번 좋은데요 조직이 처해 있는 환경이 복잡하고 불안정하고 동태적이고 이거 뭐예요? 불확실한 얘기입니다 상황이 동태적이라면 뭘까요? 당연히 우리는 뭘 쓴다고요? 유기적 구조가 적합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좀 정적이고 안정적 환경에서는 기계구조라면 이럴 때 뭘 하고요? 유기구조니까 3번이 틀렸죠 정답은 3번이죠 4번 직무를 분화하여 전문화함으로써 이게 뭐예요? 분업이 있다는 얘기고요 또한 내적 통제 및 조정, 효율화, 합리화, 유료하다 이게 뭐예요? 기계구조의 기본 특징입니다 정답 몇 번이니까? 3번이죠 우리도 다 알 수 있는 짐이 들잖아요 그렇죠? 너무 쉬웠고요 2번 정답은 3번입니다 아주 편안한 주제였고 또 봅시다 3번 문제가 뭐죠? 아 이거 아시죠? 무의사 결정하면 뭐가 기억나야 돼요? 딱 떠올라야 됩니다 무의사 결정하면 누구죠? 당연히 이 사람 얘기죠 마크라크 앤 누구죠? 바로 바라츠의 이야기를 한번 딱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보시죠 기득권의 정치 권력에 존재하는 두 얼굴 중 어두운 측면의 얼굴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특히나 이 사람은 엘리트의 얼굴은 뭐라고요? 다크한 얼굴도 있고 다크페이스죠 또 밝은 얼굴도 있죠 브라이트페이스가 있겠죠 이게 누구를 반박한 거예요? 로봇다리라는 인물은 항상 엘리트가 어떻다고요? 브라이트한 페이스만 있다면 밝은 면만 있다면 어두운 면을 주목하게 되죠 이게 마크라크 바라츠의 생각이죠 그 다음 1번 맞고 2번 무관심이나 능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무관심 능력이 아니라 철저한 모양 의도적인 결정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문제는 철저히 봉쇄하는 정답 몇 번? 2번이죠 정책 결정에 핵심 권력을 갖는 개인이나 집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억압 좌절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무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을 때 했나요? 수업시간에 이렇게 말했던 견화예요 억제의 설정을 말했던 겁니다 됐죠? 봉쇄하는 거잖아요 맞고 네 번째 기득권 세력은 때때로 정책 의제 또는 대안의 범위 내용을 제한하여 집행 의미가 없는 상징적 의제 또는 대안만 채택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됐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정답 몇 번이니까? 2번이죠 4번 좀 봅시다 4번은 조금 제가 이거는 패터에 나오지만 요즘 개정판에서는 뒤로 심화학습을 밀어놓은 건데 그래서 우리 주제도 좀 할 거예요 아마도 틀려봅시다 니스카넨 니스카넨은 뭐죠? 관료 예산 극대화 모기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과다 공급이에요? 과소 공급이에요? 과다 공급이고 두 번째 파키스 법칙도 어때요? 기억나십니까? 업무량 증가와 관계없이 공무원 수가 증가하니까 과다 공급이잖아요 1번 2번 모두 맞고요 아 이거 아세요? 보물병이 뭐죠? 보물병이 아 공공부분의 높은 생활성 낮은 생활성 낮은 생활성을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공공부분은 뭐라고요? 노동 집약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공부분이 민간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생활성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보물병이 뭐예요 결국 이게? 과소 공급이에요 과다 공급이에요 과다 공급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뭐죠? 그게 유명한 얘기죠 나운스에 뭐가 나와요? 나운스에 네 번째 내용은 나운스에 무슨 무지? 합리적 무지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세금을 얼마 내고 나한테 얼마큼 편의가 올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움직일까? 우리는 그런 정책 결정을 원치 않죠 혹시라도 내가 부담 비용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럴 때 뭐 한다고요? 과소, 과다 과소공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일까? 3번입니다 해설지 보세요 과소공과 과동급 나옵니까? 내가 문제 풀이할 때 이거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외우라고 했죠 내가? 과소 쪽을 중심으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아실 것 같아요 다음 몇 번일까? 3번일 겁니다 편안했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여러분 좋아하는 문제 실적주의와 지구권 문제입니다 틀린 거 아 이거 수업생 내가 엄청 얘기했었는데 봅시다 실적주의는 실적주의를 개방청원과 동시에 시행하면 지구권 문제 확립이 어렵다 맞죠? 자꾸 개방으로 중간에 누군가 치고 들어오면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사회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아마 평생 근무하지 않을 겁니다 지구권 문제 확립이 어려우면 줄 거고요 맞는 말 아 이번 질문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수업 열심히 들은 분들은 충분히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권 문제는 실적주의 확립 요건 또는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지구권 문제는 실적주의를 토대로 할 때 더 확고하게 뿌리낼 수 있다란 말 나와요 아 이 지문이 좀 어렵죠 전단과 후단을 구분할 때 후단 지문은 맞아요 하지만 뭐 어떻다고요? 전단 지문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림 그렸던 게 기억나십니까? 왜 수업시간에 이거 기억나십니까? 집을 짓는데 주주도로 있을 거예요 주주도로이 뭐예요? 실적주의고 집이 뭐예요? 바로 지구권 문제였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실적주의와 지구권 문제 중에서 어떻게 넓은 개념이라고요? 넓은 개념이고요 뚫린 쪽 화살표 기억나세요? 오늘 다시 해볼게요 실적주의는 지구권 문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고요 필요니까 받아오죠 지구권 문제 실적주의 무슨 조건? 충분히 주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면 변화하시죠 필요 조건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슨 말이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반드시는 아니다고 충분 조건의 말 나오면 뭐예요? 이거는 반드시 그런 거잖아요 그럼 문장 다시 읽어볼게요 참 짜증나게 냈습니다 2번 다시 지구권 문제는 실적주의의 황림 요건이다라는 말라고 합니까? 아니죠 실적주의는 지구권 문제의 황림 요건이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실적주의의 기반 위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과 뒤쪽을 뒤집어 엎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봅시다 뒤쪽은 뒤쪽 보세요 따라서 지구권 문제는 실적주의를 토대로 할 때 그쵸? 지구권 문제는 실적주의를 토대로 할 때 됐습니까? 이 말은 좋죠 그러니까 전단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만 기억할 수 있었더라면 그냥 맞추는 문제입니다 저는 몇 번일까요? 몇 번? 2번이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굉장히 강조했던 개념 아닙니까? 세 번째 보세요 결혼 충원 방식 및 공직 분류 제도에 있어서 실적주의는 주로 개방형 직업주의제 지구권 문제는 주로 뭐죠? 폐생과 계급제 가갑다 뭐 항상 보는 말이고요 네 번째 지구권 문제는 승진, 전복, 교육 훈련 등을 통해서 능력 발전의 기회를 강조한다 그쵸? 다른 얘기죠 여러분 승진이 있어야지만 우리 또 교육 훈련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평생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6번 보시면 아 이거 우리 진짜 많이 봤던 질문입니다 정부 규제입니다 틀린 거 경쟁적 규제란 아 여러분 우리 규제에 뭐가 있죠? 보호적인 규제와 뭐가 있을까? 경쟁적 규제가 있는데 이렇게 규제를 둘로 구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또 말이 없으니까 리플리 앤 누구죠? 바로 프랭클린 기업은 아세요? 그냥 일반 대중을 보호하게 한 거고요 얘는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몇 개의 기업만 사업해야 하고 새로운 기업 진입하는 거 엔트리를 뭐 한다고요? 규제해버리는 거죠 함부로 못 들으면 막는 거죠 그러면 기존 기업들은 뭘 볼까? 혜택을 보니까 전부 등의 혜택을 보니까 뭐 하라고요? 얘들은 공익적인 의무를 준수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이럴 때 혜택을 보니까 뭐예요? 일종의 분배구 또 공익 준수니까 뭐예요? 이게 규제죠 또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보호 규제죠 이를 결합한 걸 뭐라고 했죠 내가? 바로 이런 걸 하이브리드 레귤레이션이라고 말했던 거죠 잡종 규제가 뭘까 이게? 바로 경쟁 규제예요 그 사례에 뭐가 있을까? 장소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또 항공사 같은 게 대표적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경쟁 규제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수많은 잠재적 또는 실제 경쟁자 중에서 선택 지정된 소수한테만 제한시킨다 아무나 들어오게 하지 못하고 우리 소수만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사업을 할 수 있게 좋은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1번 맞는 말 2번 보실게요 보호적 규제란 최대 노동시간의 제한 최저임금제 가격통제 등과 같이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옵니까? 맞죠? 그게 보호규제죠 그 다음 3번 보실게요 정부 규제에 대한 수능 비용을 수능 비용을 규제에 의한 조세 또는 숨겨진 조세라 부르기도 한다 알아두세요 맞는 말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부 규제가 들어오면 민간은 수능 비용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일종의 뭐라고요 직접 조세는 아닌데 규제 때문에 만들어진 비용이니까 이걸 규제에 의한 조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처음 보는 질문 같고요 4번 아시죠? 아 파스티브 규제가 뭐였죠? 원칙은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거죠 요즘 분위기는 뭐예요? 파스티브 규제로 가고 있다고요? 메가티브 규제라고요 메가티브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볼게요 파스티브 규제는 뭐라고요? 원칙은 허용? 에이 이 질문은 뭐예요? 주어를 메가티브 바꿔야 되겠죠 다음 몇 번이니까? 4번이죠 확인되겠습니까? 됐고 아 7번도 우리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7번 지문 내가 지금 문제는 뭔지 모르겠는데 7번은 뭐죠? 이거 비교하는 것 같아요 이슈 뭐죠? 네트워크하고 뭐였죠? 탈러시 뭐였다고요? 커뮤니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정책 공동체라 말하고요 얘는 우리말을 뭐라고 할까? 이슈 망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정책 무슨 망? 얘를 문제의 망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는 상당히 많은 행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좀 더 개방적이고요 행위자 숫자가 여기는 전문가만 참여하니까 뭐예요? 얘보다는 다분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 번 했으니까 여기 있는 행위자들은 다 어때요? 전문가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죠? 이들은 지식과 권력과 정보가 동등해 동등하지 않아요 동등하지 않죠 하지만 이건 모두 전문가니까 동등하죠 그래서 동등하지 않을 때 싸움이 심하죠 그래서 그 게임이 뭐였죠? 싸움이 심한 게임이 제로썸이었고요 여기는 서로 다 아는 사이니까 이게 파스티브 썸 게임이다 기억나시죠? 따라서 여기는 승패 예측이 어렵다면 승패 예측이 쉽죠 산출물 예측이 어렵다면 산출물 예측이 쉽죠 그 얘기 아실 것 같아요 이런 문제입니다 아줌마 봤었잖아요 틀린 거 정책 공동체는 제로썸이지만 정책 문제망은 팔십썸이다? 공동체가 제로썸이라고요? 팔십썸이죠 됐습니까? 어떻게 틀린 것은 몇 번일까? 곧바로 몇 번일까요? 1번이죠 됐습니까? 너무 쉬웠어요 2번 볼게요 정책 문제망은 특정한 정책 문제별로 만들어지고 그 경계가 모호하고 개방성이 높다 뭐예요? 행위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는 분야별로 정책 분야별로 만들어진 거 맞고요 참여자 범위가 아예 하위 정보보다 넓다는 말 나와요 얘는 행위자가 많고요 얘는 행위자가 좀 적죠 그런데 하위 정보보다 모형보다는 좀 많죠 얘를 비교적 소수로 비교적 소수로 말했습니다 하위 정보용은 세 명이고요 얘는 세 명보다는 많고요 얘는 아주 많고요 맞는 말이고요 마지막 하위 정보용은 삼각 동맹이란 말 나옵니까? 영어로 할까요? 설의 삼각 동맹 뭐 영어로? 아이언 트라이앵글 끝났죠 답 몇 번일까? 예 1번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업만 잘 들어도 그냥 다 맞출 수 있어요 100점짜리죠 지금 전화 몇 번일까? 1번 되겠습니다 편안하죠? 됐죠? 좀 용기가 생기나요? 전혀 안 생겨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부담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8번 보실게요 아 이거 뭐 행정교형의 유사성으로 틀린 거 이거는 우리 예전에 군무 문제도 실제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해요 유사성이 아닌 것 그냥 찍을까요? 몇 번? 법적 규제는 차이점이죠 행정은 규제를 많이 받지만 경영은 덜 받으니까 이건 차이점이죠 답은 3번입니다 해설 필요 없죠 됐죠? 그냥 맞춰야 되겠고요 이제 9번입니다 아하 책임 운영 기관입니다 틀린 거 좀 볼게요 책임 운영 기관 해봅시다 일단 틀린 거 기관장은 계약직으로 임용되지만 소속 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공법입니다 공법인이다 에헤이 대한민국 책임 운영 기관은 뭐라고요? 하이브 인방식 하이브 아웃 방식 인방식이죠 그게 뭐라고요? 법인이다 법인이 아니다 법인이 아닙니다 공법인이 아닙니다 앞에 말 모두 맞아요 직원들은 공무원 맞아요 근데 법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답은 몇 번일까? 1번입니다 하나 더 할까요? 서울대학교 지금 말하는 것은 책임 운영 기관 아니에요 근데 예로 수없이 말씀드렸죠? 서울대학교는 법인이다 법인이 아니다 법인이다 서울대 병원 법인이다 경상대학교는 법인이 아니다 경상대 병원은 경상대 병원이 있나요? 있죠? 모르겠어요 경상대 병원은 법인이다 아시죠?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2번 성과를 중시하는 NPM 원리에 따라 등장한 제도이고요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NPM이 분절화를 개념을 하지 않습니까? 책임 운영도 뭐예요? 결정과 집행을 나누는 분절화 개념이 강하죠 세 번째 시장 원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응액주의죠 그래서 형평과 안정이 절을 위험이 있고요 네 번째 나오네요 이게 뭐예요? 결정 집행 분리니까 분절화죠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10번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 같아요 10번 잘만 읽으면 돼요 틀린 거 예의비입니다 목적 예의비 원래 예의비는 성격상 목적을 지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산 총칙에서 따로 정한다면 목적을 지정할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봅시다 목적 예의비는 써 있네요 예산 총칙 등의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해야 하며 따로 세 수출 예산에 계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산으로 계산하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추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일반액의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이내에요 100분의 1 이내를 예산에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3번은 처음 볼 거예요 보세요 재대책비, 공공요금,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원화 부족액 보존들을 위해서 한도액을 정한 목적 예의가 있다 알아두세요 있어요 밑에 해설해 해놨고요 이거는 사실 해마다 예산 총칙에 따로 정해놔요 이걸 냈고요 사안 보실게요 일반 예의비는 목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국회의 사전 의결을 거친 경비므로 맞죠? 그런데 회교연도를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원래 어차피 예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예산은 회교연도 독립 원칙에 걸리기 때문에 다른 해에 쓰면 안 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런데 다른 해에 쓸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틀린 말이죠 답 몇 번이니까? 4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몰라도 지원만 잘 읽는다면 이건 알 수 있는 질문이에요 답 몇 번? 4번입니다 그 다음 11번입니다 아 민즈버그 기억나시죠? 민즈버그의 상황적합 모형은 총 5가지 구조를 얘기합니다 말로만 할게요 단순 구조, 기획관료제, 전문관료제, 사업부제 구조 맞으면 뭐죠? 에더크라스예요 그중 지문은 뭐예요? 전문관료제입니다 내가 왜 수업시간에 전문관료제 얘기할 때 뭘 얘기했죠 내가? 대학병원 생각하시면 좋다고 그랬어요 해봅시다 틀린 거 업무 표준화가 어려워 개인의 전문성에 의존한다 맞아요? 맞죠? 업무의 표준화 또는 업무 과정의 표준화는 기획관료제예요 얘는 뭐라고요? 작업 기술의 표준화, 내면적 표준화를 말하기 때문에 얘가 공식과 레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표준화가 어려워서 개인의 전문성에 의존합니까? 대학병원 교수들은 의사들이잖아요 의사들은 분업을 통해 전문화된 사람이에요 오랜 교육으로 전문화된 사람이에요 오랜 교육으로 전문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볼게요 이런 사람들은 일의 전문화를 추구한 사람이라고요? 사람이 전문화된 사람이라고요 사람의 전문화예요 이게 맞는 말이고요 나오네요 종합병원같이 높은 분화와 낮은 공식과 아 좋은데요? 기울제, 전문관료제 모두 분업은 많아요 하지만 기울제는 뭐예요? 공식과 레벨이 높지만 전문관료제는 뭐죠? 내면적이란 표준화 내면때문에 뭐라고요? 공식과 레벨이 낮은 거죠 맞고요 세 번째 보실게요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빠르다? 에헤이 얘가 몸집이 커요 적응도가 떨어지고요 틀렸고 아 하나 더 볼게요 물어볼게요 복잡한 불안정 환경이에요? 복잡한 안정 환경이에요? 복잡하지만 안정 환경이에요 기울제는 뭐라고요? 단순 안정이고요 종합병원제는 뭐고요? 복잡 안정이고요 하나 더 할까요? 에더칼스는 복잡 역동 환경이에요 암기 문제죠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이고요 네 번째 아시죠? 누가 역할을 하죠? 핵심 운영층이죠 핵심 운영층 이 핵심 운영층이 뭐라고요? 바로 오랜 교육받아서 전문화된 그런 의사를 말하는 거죠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입니다 여기 지금 다 맞출 수 있지 않겠어요? 실전 문제라면 군무함 보고 온 사람 있어요 여기? 어떻게 다 맞췄어요 여기까지? 네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합격이네요 다음 주도 안 나오시겠네요 합격이시네요 합격이시네요 시위원 보실게요 다음 중 공공선택이론입니다 이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못 푸는 건 아니에요 해봅시다 틀린 거 중2투표자 여러분이 결혼하십니까? 이게 그 유명한 뭐라고요? 미디안 보터 시리에요 이 미디안 보터 시리에요 이 미디안 보터 시리에요가 뭐냐면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규분포를 그리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바로 미디안 보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존재하는 사실 얘네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시죠 이쪽이 좌파고 이쪽이 우파라고 했을 때 선구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꾸 자신의 공학사항을 뭐해요? 가운데로 몰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가 이걸 지키지 않고 우파가 이걸 지키지 않고 계속 가운데로 간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내가 승리를 선호하니까 어때요? 이동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편협하게 하나의 인연만 올 곳이 가는 사람들은 뭐해요? 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씨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재명 씨가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좌파의 우파예요 좌파로 보입니다 좌파로 보이는데 이재명 씨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번에 당대표 출마의 변 그래서 이렇게 말 하더라고요 이제 이재명 씨가 당대표 출마하면서 이제 뭐해요? 난 이렇게 생각나는 느꼈어요 드디어 뭐해요? 2년 반 뒤에 있을 뭐라고요? 사실상 대선 출정식을 한 거 아닐까 생각된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에서 들어가요 처음 들어봤어요 먹사이즘이요 먹사이즘 먹사이즘 들어봤어요? 먹사이즘 아무튼 아니에요 한국말이에요 이재은 이제 영어고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먹사이즘이요 자신은 좌파다니고 우파다니는 뭐라고요? 먹사이즘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에게 먹고 사는 문제 밖으로 중요한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해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제 본인이 이걸 지키겠다고요? 가겠다고요?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뜯어달라 안찍어라라 뜯어달라는 뜻이에요 이게 미대한 보토세율이에요 됐죠? 따라서 1번은 보세요 중간선호자만을 만족시킨 모형으로서 모든 투표자 선호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법의 효율성을 보장 못한다 예 그래서 얘네만 만족시키고 얘네는 만족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적정고부 여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났습니까? 옛날에? NGO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NGO에 학설 중에 이게 있어요 공공재설이 있어요 정부는 얘네만 서비스하니까 NGO가 뭐예요?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서비스를 해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원법이 효율화가 안 되니까 그 얘기고 1번 맞는 말이고 2번 아 T번은 아실 것 같아요 지역주민은 완전한 이동성이라는 시장 배분 과정을 통하여 공제에 적정 공급 규모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죠 지방끼리 경쟁하게 되면서 뭐 한다고요? 효율적인 공제 공급의 레벨을 정하게 되죠 적정화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3번 퍼블릭 초이스로는 소비자인 개인이 개인의 선호를 존중하고 그렇죠? 경제학이니까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게 유명한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이에요 이게 아스코라 믿고요 그 다음 아하 고위직 관료들의 관청성 전략은 여러분 저 보실게요 이건 이제 심화 파트에 우리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정부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여기는 엄청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이런 하이버 아웃방식으로 이런 관청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관청을 뭐 준정부조직 책임위기관 등등 보고 있는데 그럼 무슨 소리예요? 이 예산 떠다가 이걸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예요? 가거나 아니면 영역권을 행사하거나 그럼 원래의 정부는 뭐예요? 커져요? 작아져요? 스몰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고위직 관료들은 관청 형성 전략을 통해서 소속 조직을 보다 집권화 대규모된 조직으로 개편한다고요? 아니지 분권화된 소규모 구조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줄여버리는 거죠 여기다가 투자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다음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이것도 맞았어요? 말 수 있어요 추운 말씀 됐습니다 13번 보실게요 진보와 보수 나옵니까? 이거 여러분 좋은 문제죠 진보 보실게요 진보로 틀린 거 찍을래요? 진보는 보실게요 소수민족 기회 확대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죠 아 요번 트럼프 나오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당선이 유족시 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뭐예요? 불법 이민자 또 일반 이민자 소수민족들을 뭐예요? 차별하려고 하고 있죠 이게 보수의 생각이에요 됐죠?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가 지금 트럼프의 반발이 되게 심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산업이 뭐예요? 대표 산업이 캘리포니아의 대표 산업이 뭐가? 햇빛이 좋기 때문에? 과일 먹는 건데? 오렌지 오렌지 농업이라는 게 이게 밑에 멕시칸들이 올라오지 않으면 이 농작 운영 자체가 안 돼요 됐습니까? 얘네들 다 내몰겠다 하면 뭐예요? 캘리포니아 산업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는 트럼프의 그런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캘리포니아 뭐가 떠오르죠 또? 할리우드요 영화 산업입니다 여러분 영화 산업을 할 때는 배우만 필요할까? 아주 많은 스태프들이 필요할까? 이 스태프들이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춤으로도 그렇지만 이 스태프들이 대우면 다 뭐예요? 사실상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저임금들이 되게 많아요 또 엑스트라 필요하면 필요해요 특히 미국 영화는 스태프라니까 엑스트라 많이 필요해요 이런 저임금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요 사실상? 그것 다 이민자들이거든요 사실은 이걸 무너치면 안 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얘기죠 확실히 아실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좀 뭐가 강하죠? 진보, 보수? 진보 쪽이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럼 구조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됐고 2번 수도 재원배 진보 맞고요 아 조세감면 확대? 그들은 승세를 원하죠 다음 몇 번? 3번이고요 정부주의 가능한 건 뭐예요? 진보의 생각이죠 됐죠 다음은 3번입니다 이것도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럼 합격 계신데 지금 보니까 합격이죠 다 맞췄네 지금 13번까지 14번 보실게요 아하 다음 주 우리나라 고웅단 또는 고의감사 고문안에 속하는 공무원이 아닌 것 아 요거 요거 봅시다 정부지법 제2조에 따른 중앙정기관의 실장, 국장 및 이에 상당한 보좌 기관은 뭐라고 한다고요? 고웅단을 보자 그러니까 뭐예요? 중앙정기관의 뭐라고요? 실장, 국장급에 상당한 기관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고웅단을 보겠죠 이거 이거고요 두 번째 지자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지방공무원 중 국장급직위 답은 2번이죠 여러분 지방에는 고웅단이 없어요 어? 그런데 기원하시죠? 지방정부에 근무하는 광역시의 부시장, 부지사 또는 부교육감들은 뭐예요? 국가직이잖아요 국가직일 때는 뭐예요? 고웅단 속할 수 있죠 그런데 2번은 말도 안 된 얘기예요 국장이 될 수가 없어요 답은 2번이고요 행정부 각급기관 직위 중 1호 직위 상당한 직위 맞는 말이고요 아마 4번을 찍은 분이 계실 것도 같아요 감사원 사무차장, 감사원 감사교육원장, 감사연구원장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원에도 고웅단 지도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측에서 봤을 때 기억났습니까? 우리나라 국가공법에서 표현할 때는 감사원은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왜 제외했을까? 감사원의 고위공원단 지도는 뭐예요? 국가공법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감사원법에 따로 규정됐기 때문에 제외란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은 맞는 말이에요 내가 거기 써놨죠? 거기 써놓은 거 보세요 해설 보세요 해설 첫 번째 해설이 뭐죠? 국가공법 나옵니까? 찾았어요? 거기 1, 2, 3 중에 2번에 보시면 뭐 나와요? 뭔 제외하고 돼 있어요 거기? 감사원 제외 나옵니까? 감사원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국가공법에만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밑에 보세요 감사원법 제17조 2 나옵니까? 거기에 감사원도 고위공원단 지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됐습니까? 내 책에서는 여기까지 표현은 안 했지만 내가 아마 짧게 한 두 줄로 책 맨 끝에 써놓은 거 같아요 됐죠? 그 얘기입니다 다음 몇 번일까? 2번입니다 이것도 맞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 다음 15번 보실게요 아, 지자체 간 연결 구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지난주도 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오늘 하는 얘기일까? 모르겠어요 해봅시다 틀린 거 하나의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를 구역 안에 포괄하는 중충재를 원칙으로 하며 광역과 기초의 연결 구조가 그 예의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중충재의 나라예요? 단층재의 나라예요? 일단 중충재의 나라예요 물론 어디 있는 단층재죠? 세종시와 제주도는 단층이지만 그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중층이에요 1번 맞는 말 2번 한 구역에 하나의 지자체만 존재하는 단층재를 예외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 뭐야?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도 세종시가 여기 상단다? 세종과 제주만 단층이고 강원과 전북 자치도는 뭐라고요? 중층이거든요 앞에 두 개가 틀린 거죠 전담 몇 번? 2번입니다 세 번째 자체계층이 자체계층이 자체권을 바탕으로 하는 계층 간 독립적 관계 구조라면 행정계층은 주의감독 관계예요 여러분 잠깐 보실게요 우리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수의적 주의감독 관계가 아니에요 원래 사실상 대등 관계인데 위임 사무일 때는 감독일 수 있는 거지 원래는 뭐라고요? 대등 관계 사실은 그것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체계층은 민주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라면 행정계층은 뭐예요?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해볼게요 자체계층은 주민자체의 개념이에요? 단체자체의 개념이에요? 주민자체의 개념이에요 행정계층은 뭐라고요? 단체자체의 개념이에요 이건 우리 지난주 수업에서도 했던 것 같아요 대충 그 얘기입니다 다음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이것도 맞을 수 같고요 16번 재정자립도 나옵니까? 재정자립도 여러분 재정자립도는 딱 이거죠 뭐예요? 자주재원 더하기 의존재원문의 자주재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뭐예요? 세입 뭐분의? 총액분의 뭐 더하기 뭐죠? 지방세 더하기 세외수익으로 계산되는 게 뭐라고요? 지방정자의 자립도 좋았습니까? 됐죠? 그럼 볼게요 이 세입은 뭐일까? 이게 일반회계 세입이에요 이게 해봅시다 틀린 거 특별회계와 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만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재정능력이 과수폭화된다 맞는 말입니다 여기 일반회계만 들어가거든요 두 번째 자체 재원만을 반영하고 세출구조 고려가 안 돼요 보세요 여기 모두 다 뭐라고요? 세입만 나옵니다 세출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의존제원으로 처리함으로써 여러분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중앙정부 지원하는 의존제원에 뭐가 있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의존제원으로 분모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의 형태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여러분들 국고보조금은 사실 의존이고 지방교부세도 의존 맞는데 국고보조금은 뭐예요? 지방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특정점이라면 지방교부세는 좀 자유로워요 이런 걸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보완한 뭐가 생겼죠? 재정 자주도가 생깁니다 재정 자주도에서는 뭐예요? 여기 있는 지방교부세가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하지만 재원 자립도에서는 뭐예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계속 밑에만 있습니다 3번도 맞는 말이고요 4번 중앙정부 등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자주적으로 편성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한다란 말 나옵니까? 틀렸죠? 어때요? 외부가 주는 돈을 포함시키고 있어야 하고 있어요?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의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됐죠? 됐죠?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 몇 번이니까? 4번입니다 이것도 맞았어요? 16번? 틀렸어요? 아 이게 좀 걸렸구나 4번 하나 틀렸어요 하나 그래도 합격권이에요 지금 4번 틀렸고요 여러분 의존제에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자립도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이런 비율을 따진 거 맞습니다 17번 이거 맞았을 거예요 틀린 거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수평 구조죠 네트워크 참여하는 독립성이다 자발적 연결을 한다 여기 모인 멤버들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만든 거 아닙니까? 마지막은 뭐예요? 계층 통합 단일 지도자? 이거는 그냥 이거 아닙니까? 이게 네트워크 구조라면 단일 지도자는 뭐예요? 100% 이거 아닙니까? 네트워크 구조고 이건 뭐 기회 구조잖아요 다음 몇 번이니까? 4번입니다 그냥 찍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맞았죠? 하나밖에 안 틀렸다는데 8번 아하 예 이게 좀 틀렸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처음 보는 거라 근데 몰라도 풀어요 나 이거 풀면서 웃었어요 웃으면서 아 틀렸을겠다 생각 들었어요 내 책에서 수록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거 옛날 책에 내가 수록했었는데 내가 옛날 한 9년 전인가 수록했었는데 아휴 제께더니 또 나더라고요 하여간 죽겠어 진짜 해봅시다 틀린 거 델파이입니다 전문가 집단에게 예측하고자 하는 문제나 관련 분야에 대해서 설문을 배부한다 맞아요 델파이는 전문가를 선택한 다음에 설문지 주고 설문지 주신 다음에 객관적인 통계 처리에서 의견의 일치를 확보하는 거죠 맞고 2번 설문지의 응답 내용을 통계 처리한 뒤에 결과물을 다시 발송해서 처음의 의견을 수정할지 말지를 회신하게 한다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억나십니까 설문조사하고 통계 처리하고 반복하고 활류해 주시죠 기억나십니까 세 번째 장래에 일어날 사건의 줄거리를 가상 시나리오로 구성한다 이건 뭐냐면 시나리오 기법이에요 이건 뭐라고요 시나리오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기법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써놨어요 거기 써놨잖아요 해설에 시나리오 기법이란 전문가를 놓기는 하는데 브레인스토밍과 또는 개량적 예측 모형을 통해서 몇 개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복수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우리 왜 군사 작성할 때 보시면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만들어 놓는 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미국은 이런 시나리오 기법을 많이 사용할까 사용하지 않을까 실제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저 보실 여기 계신 분 3번 왜 안 찍었어요 3번 찍었어요 아 그럼 좋아 맞았네요 그러면 2인 줄 알았네 3번 처음 보잖아요 그죠 4번 보세요 전문가 선정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도 뭐 한다고요 뭐야 처음 보온 뭐예요 우리 이런 거 안 배웠는데 한 번 찍는 거 그냥 델파이하고 전혀 강한 건 없지 시나리오 기법은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럼 찍는 거예요 3번이죠 19번 맞았을 거예요 파스트 NPM입니다 틀린 거 쉽죠 파스트 NPM의 기본 목표는 NPM의 역기능 측면을 교정하고 통치 역량을 강화하며 정책적인 통제와 조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 재직권화 재규제화 좋죠 NPM은 규제 완화하고 분권화지만 두 번째 파스트 NPM은 NPM의 조정이라고요 대체라고요 에이 대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조정이에요 대체가 아니라 조정이다 우리 행정왕 그렇게 너무 심한 말을 안 한단 말입니다 정답이 2번이네요 아 파스트 NPM은 통합을 통한 분절화 축소죠 아까 했죠 NPM은 분절화 파스트 NPM은 분절화 축소 그래서 개나하십니까 분절화 축소가 뭐였죠 합체정부 총치정부 다른 말로 통정부라 말했잖아요 영어로 홀 오브 가워먼트 개나하십니까 그 다음 중앙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자 깔끔한 말입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20번 내가 문풀할 때도 얘기했고 내가 계속 강의할 때도 얘기했는데 증거기관 정책결정을 얘기해놨는데 그런데 이 증거기관 결정 중에서는 좀 어렵게 나왔던 질문 같아요 책에 완벽히 소속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 같은데 느낌 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1번 보실게요 정책이 이념 신념 의견 등에 기반하거나 과학적 사실이 부족한 담론 등에 의한 결정 나옵니까 유지닥스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증거기반 결정일까 정책결정일까 쓰세요 이 전체 문장이 뭐라고요 정치결정입니다 다시 다시 정책이 이념 신념 의견에 기반하거나 과학적 사실이 부족한 담론에 의한 결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치결정입니다 이런 이런 정치결정을 뭐하고 지향하고 확실한 증거 즉 팩트에 기반을 둔 정책결정을 해보자 라는 얘기가 뭘까요 이게 증거기반 정책결정이에요 1번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수업체에 많이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2번 증거기반 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설소는 거 있죠 내 책에도 있는 거지만 해설지 보시면 나와요 증거기반 결정에 실제 나옵니까 예 정보기반이 있어야 되겠고요 지금 시험에 나온 거고요 전문가 유인구조 상영 이해과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증거기반 결정은 보건분야 사회복지분야 교육분야 형사정책 분야에서 상상적으로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4번이 정답인데 증거기반 결정을 주장한 학자들은 정치결정 과정을 즉 1번을 증거기반 정책결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행정원 이렇게 무리한 얘기를 못해요 증거기반 정책결정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뭐하자 지향하자는 의미지 걔를 완전히 없애고 증거기반으로 가자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증거기반으로 갈 수 없는 것도 대단히 많아요 이거 말이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이 지금 판단을 할 때 모든 증거와 팩트기반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인간은 인간은 자료정보 지식 부족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인간 능력 자체도 부족해서 완벽히 바꿀 수는 없어요 됐습니까 그런 점을 드렸죠 저는 보니까 4번입니다 20번 맞았어요 이건 좀 어려웠어요 물론 물론 내 책에도 써봤지만 세인저 3.0에 나온 얘기인데 여기 해설 달아놨죠 비판 보세요 비판 2번 보세요 차라리 이렇게 했어야 돼요 사실은 비판 2번 보세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장에서는 엄밀한 과학적 분석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결국 뭐라고요 정치 결정 과정을 거친 경우가 많다라는 비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 증거기반 결정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정치 결정을 증거정책결정으로 바꾸자는 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아요 그냥 정치 결정이라는 것을 조금 지향해보자 정도의 의미예요 4번 지문 정답인데 이건 뭐예요 출제하신 분이 뭐예요 틀려달라고 강하게 요청한 것 같아요 됐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개 틀렸네 그러면 그러면 21번 봅시다 아 이거 맞았을 건데 21번 틀린 거 현금주의는 발생주의보다 훨씬 더 편하죠 간단하죠 두 번째 현금주의는 무상거래를 인식하지 않지만 발생주의는 이중거래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현금주의는 말입니다 뭐 이른바 돈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는 뭐예요 인지 자체가 안 돼요 하지만 발생주의는 뭐예요 현금에 오가지 않아도 뭐예요 그걸 모두 인식합니다 돈을 수반하지 않아도 그걸 모두 뭐 한다고요 인지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업이 여러분들한테 고객한테 사은품 주는 거 있죠 기업이 사은품 주는 곳에 현금거래가 있어서 없었어요 없었죠 여러분 사은품을 주는 것은 기업장에서는 뭐예요 비용 발생이죠 그래서 차변에서 처리하고요 그 다음 하지만 그 사은품 주는 것은 비용이지만 또 우리에게는 자산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자산 감소에 또 쓰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건 차변에서 쓰는 거예요 그걸 이중거래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현금주의 방식은 사은품 주는 건 뭐라고요 장부에 쓸 수가 없어요 돈이 안 나갔잖아 지금 현금이 안 나갔으니까 그 얘기고요 세 번째 보실게요 감가상각에 대해서 현금주의는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발생주의는 인식이 안 된다 개소리입니다 감가상각은 지금 현재 돈이 나간 거예요 아니면 나갈 거예요 앞으로 나갈 걸 인식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발생주의예요 다음 몇 번이니까 3번입니다 너무 쉬웠죠 그죠 나머지 보지 맙시다 이제 22번인가요 자아실현적 인간관입니다 됐죠 아 이거 기억나는 안 나는데 에드가슈헨이 멀리게 했죠 합리경제인 사회심리인 자아실현인 하나 더 한다면 이 모두를 결합한 복잡한 인간 아실 것 같아요 틀린 거 상황조건과 구성원 동기의 차별성을 고려해서 회의 표길적이기보다는 유연하고 다원적이고 세밀한 관리자락을 사용한다 이게 뭐가 이게 복잡한 인간이에요 다음 몇 번일까요 1번이에요 이거 틀렸나요 아쉽습니다 진짜 여러분 자아실현인 인간관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이렇게 유연한 다원적 관리자락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복잡한 인간입니다 인간은 합리경제인적 입장과 사회심리인 자아실현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맞는 그런 전략을 유연한 전략으로 펼치는 건 복잡한 인간 모형이고 2번 보실게요 구성원이 자신들의 직무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긍지와 저연심을 가지며 도원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아실현인적 인간관에 대한 전략이죠 좋은 말이잖아요 3번 관리자는 구성원을 지시하고 통제기보다는 스스로 통제하고 자기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 맞는 말이고요 통합문 모형의 근거에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융합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참여를 확대한다 이것도 자아실현인간관이에요 여러분들 합리경제인과 사회심리는 조직목표와 개인 목표가 좀 달라요 하지만 자아실현인간관은 뭐라고요 조직목표와 개인 목표를 통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형이에요 됐죠 정답을 몇 보니까 1번이에요 1번은 뭐라고요 복잡한 인간 모형이에요 정답이 1번입니다 뜬금없이 툭 물어봤어요 여러분 22번 스타일 같은 문제가 사실상 24번이에요 24번 바로 갈게요 24번 이거 맞았어 24번 이거 눈에 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22번 스타일의 문제가 뭐예요 24번이 뭐냐면 바래는 개념이 끼어넣기 문제예요 갑자기 쭉 읽다 보면 다른 생각이 또 뛰어들어가면 뭐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 안에서만 자꾸 해결을 해라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데 곧바로 2차 1번 들어갈게요 역량평가입니다 역량평가는 뭐죠 우리나라 고공단을 쓰이고 있는데 금평처럼 사후에 평가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의 역량을 미리 사전적 예측하는 거예요 사전 검토하는 방식이에요 해볼게요 틀린 거 우리나라의 역량평가 제도는 고공단으로서의 요구되는 역량의 무슨 장치 사후조사안적 사안적 검증이다 깔끔합니다 두 번째 역량평가는 특정 피평가제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으로부터의 입체 다면평가를 도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을 확보한다 헤헤 이게 뭐 같아요 이건 다면평가예요 이게 역량평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역량평가 설명하다가 갑자기 뭐예요 다른 개념을 끼어놓잖아요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온다고요 22번과 지금 몇 번 했죠 24번이 거의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 평가 2 있습니까 여러분들 태어나시잖아요 읽으면 알잖아요 상업자 평정 하업자 평정 복립평정 민원인평정 362평정 변하셨죠 다시 볼까요 특정 피평가자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으로부터의 입체 다면평가 결과 맞거든요 다음 평가입니다 3번 역량평가는 구조된 모의사항을 설정해 현실 직무상황에 근거한 행정원을 관찰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구조된 모의사항이 뭐냐면 현실적 측면과 가장 가까운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고공단에 쓰는 대표적 교육훈련 방식이 뭐가 있죠 액션 러닝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역량평가는 다양한 시행과제를 종합하며 활용함으로써 개별평가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상자의 몰입을 유도하고 다양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공통역량 직무역량 관리역량을 본다 이런 말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몇 번이니까 2번입니다 이거 틀렸죠 그러니까 22와 24는 속임수 문제예요 이게 힘들어요 주어를 바꾸는 거 그리고 끼워넣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 처음에 22번 문제예요 자아실험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복잡한 게 쭉 끼워놓고 24번 역량평가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예요 다형평을 껴놓은 거예요 그냥 곧바로 이런 게 힘들다고요 됐습니까 근무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22, 24 문제가 여러분을 혼란시켰던 문제가 생겨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내가 보기에 이런 문제가 잘 된 문제예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되게 잘 된 문제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완전히 뜬금없이 나는 문제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23번 보실게요 이거 맞았을 거예요 부패 틀린 거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부패 행위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휘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으로 기종하고 있다 깔끔 체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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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의 법과 제도상 결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법과 제도란 뭐예요 제도적법이죠 체로는 뭐예요 하나의 원인하이라 다양한 원인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답은 2번이죠 선의의 목적의 부패를 뭐라고 하죠 백색 부패라 말하고요 사회적으로 희소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패를 권력형 부패라 말하기도 하죠 이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죠 됐죠 그렇습니다 권력형 부패 답은 몇 번니까 2번입니다 맞았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 문제인가요 아 이게 조금 힘들었죠 하지만 어렵진 않아요 다음 중 집행적근법입니다 적근법 보시면 뭐 나오죠 이거 이게 하향이고요 이게 뭘까요 사향일 거예요 하향 상향 아실 것 같아요 그럼 봅시다 틀린 것 사향적근은 목표의 명확성과 그 실현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합림을 의각하고 있다 하향이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정하고 이 사이에 뭘 만들고 인과 몸을 만드는 방식이고 이걸 단계적으로 집행해 나가면서 뭐예요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가를 보는 방식이에요 이건 바로 하향이에요 답이 몇 번니까 1번이에요 이건 하향을 말하는 겁니다 2번 엘모의 통합적근에 의하면 목표는 항상 목표가 뭐라고요 하향으로 하는 거고 수단은 상향으로 접근한다 맞는 말이에요 하향무용은 집행과정의 순용성을 강조하죠 왜 얘가 정하고 밑으로 내리는 거니까 타협무용 알아두세요 타협무용은 집행은 갈등을 야기하고 저항하는 세력과 타협화의 협력을 얻어내는 과정이다 하나의 말입니다 이거는 이거 같아요 토마스 갈등의 방식을 보시면 나아 넣어죠 강제 경쟁 수용 수능 회피 타협이죠 타협이 이 방식이에요 이거 협력이고요 답은 몇 번일까 1번입니다 그럼 몇 개 틀었어요 4개 4개 아쉽네요 4개 중에 아까 여기 한 분 계시니까 한 분 틀린 뭘 틀렸다는 얘기죠 16번 16번이 틀렸다고 했나요 16번이 아 아쉽고요 말 뜻을 못 알아서 틀린 것 같고요 그렇다고 치고 또 몇 번 했죠 틀린 게 20번 틀리라고 강하게 요청한 문제고요 그리고 아쉬운 게 20이 24예요 22 24 중에 하나만 걸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개만 틀리는 거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한 3개 정도 4개 정도가 학교권에 들어가는 뭐 그런 것 같다 싶어요 좀 아쉬운 게 3개 정도 틀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군무험 문제 중에서는 뭐예요 꽤 잘 낸 것 같아요 쓸데없이 뜬금없는 거 막 내지 않고 그래도 뭐예요 우리 배운 범주 내에서 내면서 약간 좀 말장난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한더라도 뭐예요 말장난이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 뭐냐면 이게 눈치가 좋아져요 눈치가 그렇죠 눈치를 좀 빌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얘기 저에게만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4개 정도라면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아쉬우면 3개까지만 막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4개는 몇 점씩인가요 25번째는 몇 점씩인 거예요 4점씩이니까 4,4,16은 86점인가요 4,4,4점 84점인가요 좀 아쉽죠 3개면 뭐야 88점까지 이 정도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됐고요 이렇게 봤습니다 너무 저절하지 마시고요 이게 자기 스타일에 맞는 문제가 있어서 계속 해나가다 보면 국가직 지방직 군무원 중에 하나가 걸릴 때가 와요 또는 이게 아마 또 실력이 붙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다 붙어버려요 그럼 그때 고민하죠 국가직까지 지방직까지 군무원 걸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행복한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